어? 저게 직업이라고요? 저게 일인가? 오늘의 주제에 세상에 이런 일이 죄송하게 됐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에? 뭐야, 나 진짜. 저런 게 있어? 나한테는 더 화가 날 것 같은데. 눌렀어요. 손을 질러서 번, 보니 19억. 놀리면서 돈 번다고? 에? 우와. 우와, 이건 뭐야? 이것도, 나도 진짜 대박이다. 수익이 4억이 넘는다고. 괜찮지, 괜찮네요. 쏠깃하네. 사실 유승수 씨의 꿈이 저런 거 아니겠어요?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. 그러잖아, 사실 돈 버는 거. 사실 그렇잖아. 아닌가? 나한테 질러서는 날씨가 boo였어요. 퍼서.